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시 한 번 5마디부터 갈게요 여기까지 해봅시다 여기 박자가 놓쳤죠? 한 번 다시 하는데 조금 더 쪼개서 갈게요 지금 제가 하는 걸 따라하면 호흡의 낭비가 더 심해져요 이렇게 하면 숨에 낭비는 없고 편하게 부를 수 있는데 가사 하나를 다 뉘앙스를 살려주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벨라를 좀 신경 써주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녹보나 템페스타 한숨에 가야 돼요 그래서 시작 조금만 다시요 가사만 해볼게요 그거를 제 입모양 보고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입모양이 예뻐야 돼요 개 벨라 코어자 나 유르 나 탈 소울에 개 벨라 개 벨라 개 벨라 코어자 개 벨라 코어자 나 유르 나 탈 소울에 입이 A, E, E 예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움직이기도 있거든요 조금 입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딱 5마디부터 쳐주세요 개 벨라 코어자 나 유르 나 탈 소울 그 다음에 숨 마시고요 개 벨라 코어자 나 유르 나 탈 소울에 숨 많이 쉬고 개 벨라 코어자 나 유르 나 탈 소울에 순마리 만화 두 소울에 규별로 이네 오 소울에 미오 산큰 때아 때 오 소울에 오 소울에 미오 산큰 때아 때 산큰 때아 때 네 잘하셨어요 아직 들어가셨어요 제일 좋은게 뭐냐면 흉내 내볼게요 제가 아니 맨 앞에 앉으고요 오 소울에 오 소울에 미오 산큰 때아 때 산큰 때아 때 이때 여기서 얼굴 표정도 좋아지고 악보에서 조금 눈을 떼서 약간 이 악보에서 조금 눈을 떼서 좀 위쪽을 시선을 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가 보는 방향으로 소리는 가게 돼 있어요 게 벨라 고사 네 게 벨라 고사 부르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가는 시선이 가는 쪽으로 소리는 가는 성질이 있어요 앞에 앞에 저기 마음에 안 드실지 모르지만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네 게 벨라 고사 네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 벌써 적극적으로 나와요 소리가 게 벨라 고사 나 유르 나 태 솔레 앞으로 여기는 외워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아예 안 보고 아예 안 보고 게 벨라 고사 나 유르 나 태 솔레 이것만 저를 보세요 네 네 네 네 다시 다시 게 벨라 고사 나 유르 나 태 솔레 네 됐어요 네 아까보다 한 30% 늘어나거든요 네 내가 보는 쪽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다음 분 안녕